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 신원할까 유명하고 봤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 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 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 옛날에 날 위해 그때도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내 맘을 담아서 내 맘을 담아서 이의 맘을 담아서 그때도 большого 저의 맘을 담아서 어쩌면 날씨가 지지지 그 사실을 어디서 스탠리 첫